자, 이 시간에는 2020년 제3회 토목기사 철검 콘크리트 및 강구조 기출문제 해설이 되겠습니다. 61번은 용접부의 결함이 되겠죠. 그게 오버랩, 그 다음에 언더컷, 그 다음에 균열이 되겠습니다. 스터드는 합성형 보호입니다. 합성 보호에서 강제보호와 콘크리트의 연결입니다. 강제로 구성되어진 보호와 콘크리트의 연결제에 역할을 해주는 것이 스터드 이렇게 역할입니다. 연결제인 커넥터, 연결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커넥터라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용접의 결함이 아니고 오버랩, 언더컷, 균열 이런 것들이 용접의 결함이 되죠. 아마 우리 교재에서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제가 쓴 게 아니라서 어쩔 수 없고 그렇지만 이건 스터드는 그런 뜻이고 오버랩은 강판에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주 스무드하게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렇게 용접이 되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과대의 전류가 흘러가지고 용접공이 과다하게 녹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버린 것이죠. 이걸 우리가 오버랩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언더컷은 있죠. 언더컷은 강판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순간적으로 용접공이 졸았던지 해가지고 강판 이 부분을 파버린 거죠. 과대의 전류가 흘러가지고 이것을 언더컷이죠. 강판을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강판을 갖다가 이렇게 파버린 경우 균열은 뭐다? 용접부에 생기는 균열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용접부의 결함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저거 말고 슬래그 잠입이 있습니다. 슬래그 다른 말로 또 슬래그 잠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이런 또 역시 용접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때 이물질이죠. 이런 것들에 들어가가지고 용접의 강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을 슬래그 잠입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용접의 결함이 되겠습니다. 됐죠? 사실 1번은 그냥 뭐 사실은 그 점수를 주기 위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접하지 않았으면 좀 오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62번 A 철근에 갭침 예매에서 A급 예매에 대한 조건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갭침 배금된 철근 양이 소요 철근 양의 2배 이상이고 갭침 이염 길이 내서 갭침 이염된 철근 양이 그 구간에 전체 철근 양의 1분의 1이할 때가 A급이죠. A급 이염일 때 그 이염 길이는 1.0LD가 되는데 A급 이염 조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필요한 철근 양에 대해서 실제로 배금된 철근 양이 2배 이상이고 필요한 것보다도 2배나 더 많이 배근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유리하겠죠. 그래서 A급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또 M 갭침 이염 길이 납니다. 갭침 구간 내에서 M 자 그 갭침 구간 내에서 전체 인장 철근 양 중에서 실제로 이염된 철근 양이 2분의 1이할 때 그러니까 좀 적게 이염됐다. 유리합니다. 이 두 조건을 동시죠. 동시에 충족이 된 경우에는 뭐다. 이것이 A급 이염으로서 1.0LD로 갑니다. 그 다음에 B급 이염이죠. B급 이염은 이때 1.3LD로 가는데 이 조건 말고 그 외입니다. 그 외. A급은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두 조건 중에서 한 개만 만족한다. 그때는 무조건 B급이죠. 물론 둘 다 만족하지 못해도 B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단어죠. 국어적인 표현에서는 이 단어. 물론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하고 공학이니까 그런데 동시에 충족하기 때문에 이 단어 이고 하는 거 이거. 이고 하는 거. 엔드 엔드 엔드. 만약에 이 자리에 이상 또는 들으면 그게 틀리겠죠. 이게 또는 없나? 네. 또는 없네. 이게 이제 공학이니까 이제 국어적인 접근보다도 조건에 대한 데이터 값들을 중시하죠. 공학에서는. 그래서 동시 충족 엔드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이품 뭐 이때 또는 들어버리면 이건 무조건 틀립니다. 아시겠죠? 오학 개념. 네. 오학 개념 돌아가면 틀립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 A급이고 또는 아시죠? 두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만 만족하는 경우인데 그거는 B급으로 가게 됩니다. 됐죠? 그렇게 좀 내주시고 자 그래서 겹침염에 대한 A급염의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62번이고 64번 64번 65번 56번 감사합니다.